충주에 사는 이금자입니다 아들네 집에 와서 서빙도 하고 주방도 봐주고 여러 가지로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간간히 남편이 너무 일찍 가셨어요 2000년도에 뇌출혈로 해서 한 5년 있다가 2000년도에 가셨어요 지금 69이니까 내 나이도 잊어버리고 살았네 40살 정도 됐죠 뭐라고 할까 진짜로 남편이 잘했지만 애들한테 듣기 더 잘했고 남편 분이 어떨 때 많이 생각나세요? 이 남자 아들만 셋을 키우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많고 또 여자가 할 일도 있고 남자가 할 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건 애들 출가시킬 때 되게 어려웠어요 신랑이 많이 저한테 아껴주고 마음으로 많이 해줬죠 김추사 씨의 님은 먼 곳에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가버린 사람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 갔네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사랑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눈물 주고 공도 주고 멀어져 갔네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인 가수고요 19살 때부터 아이돌 기획사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했는데요 그때 제 전공 교수님이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해피 버스데이 2라는 노래를 부르신 가수 권진원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께서 저한테 트로트를 권유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제 남다른 손과 개성있는 목소리 때문에 트로트 가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트로트 가수 오디션에 나가게 됐고요 예상 적중으로 트로트 가수 오디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가수 인생을 시작하는 제 데뷔곡은 해피 택시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는 택시 기사님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택시에 타는 승객 택시 기사님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노래 해피 택시 불러드릴게요 세상 전쟁 밤낮 잊고서 한방에 달려가는 사람 지친 세상을 짓고 달리는 택시맨 당신은 참말든든해요 공치고 땡쳐도 너희들 웃어주세요 그 복은 내일 오려나 봐요 띵띵 차 떼고 포떼고 남는 게 별로 없어도 행복한 부자로 살아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좋은 사람 만날 때 오 해피 택시 나랑 가주세요 위청 위청 어리앞은 인생길래 오 기사님 잘 좀 부탁해요 해피 택시 세상 망사 누굴 믿고서 하소연할 때가 있나요 솟한 사연에 웃고 울어주는 사람 가스한 젠틀맨이래요 곰치고 땡쳐도 늘 웃어주세요 그 복은 내일 오려나 봐요 차 떼고 포떼고 남는 게 별로 없어도 행복한 부자로 살아요 두근두근 좋은 사람 만날 때 오 해피 택시 나랑 가세요 가주세요 위청 위청 어리앞은 인생길래 오 기사님 잘 좀 부탁해요 바빠요 바빠 바삐 가는 세상길 저 해피 택시 타고 쉬어가요 날마다 달마다 자꾸자꾸 보고 싶을 오 당신은 미스터 해피 택시 오 행복이 그렉션은 빵빵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가족으로 살아서 어릴 때부터 흥이 남달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대에서 하기만 하면 흥이 뿜뿜하더라고요 제 노래에 박수쳐 주시는 관객들과 소통할 때면 더욱 더 재미있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장르보다 트로트를 선택한 데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개성이 뚜렷하고 작사 작곡을 하시는 싱어송라이터 선배님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작사 작곡에 관심이 있어서 언젠가는 제 노래로 꼭 정체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색깔이 뚜렷한 가수 한상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곡은 저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김혜원 선배님의 유일한 사람 들려드릴게요 유일한 사람 그대는 나의 모자람을 미소로 채워주고 감싸주는 유일한 사람 그대는 나의 마음속에 해가 뜨고 지는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다른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우리 서로를 지켜주리라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사람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아파할 때도 사듯한 미소로 지켜줄 사람 그대는 나의 모자람을 미소로 채워주고 감싸주는 오직 한 사람 그대는 나의 마음속에 비가 오고 계는지를 알고 있는 오직 한 사람 누구 하나 힘들고 지치고 아프면 우리 서로를 험어주리라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사람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아파할 때도 따뜻한 미소로 지켜줄 사람 따뜻한 미소로 지켜줄 사람 저에게 트로트란 쌍화탕입니다 제가 인사할 때 여러분의 쌍화탕이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쌍화탕이 자연강장제잖아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한상아 노래를 들으면 힘이 되고 싶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넘치는 트로트계 쌍화탕 같은 가수 한상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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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